현장에서 우리가 이거 몇 거 봤지? 3, 10번? 또 봐달라고, 또 봐달라고 계속. 류 씨랑 여기서 마칩니다. 형이 형이 너무 웃겨가지고. 한번 만들어볼까요? 아 진짜 너! 그 사람 표정도 야... 근데 그냥 되게 편하게 보면서 그냥 넘어지는 걸 지켜보는데 그거 어떻게 안 보이는 거지? 아니 어떻게 보여? 나 뒤에 눈 없잖아. 그러니까 얼굴이 아직까지 아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미 넘어져 있었어. 할로우지! 진짜 오만까지 생각 가득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 기업은... 아니 진짜... 이게 더 웃긴 게 내가 지금 넘어졌다는 것을 아직 인식 안 됐거든? 그래서 지금 무슨 일 있었지? 하고 근데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페이하겠다 그러니까 절대 열심히 쓰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다 죽고 해서 다행이긴 해서...